안녕하세요. 데이스입니다. 데이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앞에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어? 데이스. 엄마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? 네, 다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꽃받침도 한번. 자, 다같이 핫해도 한 번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머리 위로 큰 하트도 한 번만. 네, 세 분이랑 같이 큰 하트 한 번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민성 씨를 위한 하트를 보내주세요. 민성 씨를 위한 하트를 보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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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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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